안녕하세요 친구들, 콕콕쇼입니다.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먹어볼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으러 고고씸! 잘먹겠습니다. 콜라부터 딸게요. 딸아볼게요. 피자가 미니미니에요. 귀엽죠? 이거 한번 먹어볼께요.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볼께요. 아니요.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이거 먹어볼께요. 와 비쥬얼짱. 먹어볼께요. 치즈스테이크 피자 성장에 넣어서 잘먹을께요. 바로 치즈스테이크 피자 와 맛있다 이번에는 오리라 오징어 안차 아 시원해 다진마와 닉크게 진짜 맛있다 총 9번 너무 맛있어 칩칩 이 부풀어온 빵에 고구마 무수가 들어있어요 맛있다 이 부풀어온 빵에 고구마 무수가 들어있어요 고구마 무수가 들어있어요 다시를 한입 크게 아~~ fiauf 조그맣 이게 랜덤인가봐요 이게 랜덤인가봐요 아까 첫번째거는 고구마 물속에 넣었는데 이거는 하얀색인게 감자무스인거같아요 이런 추리아피자가 다시한번 아님 짠 고기가 너무 부드럽네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네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네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네요 피자에 점수는 근데 이게 좀 튀겨선 어떻게 참에 있지 않나? 그래서 저의 점수는 99점 네 제가 지금 배가 불어서 전단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안녀엉